안녕하세요 정혜정입니다. 저는 혼종적 신체, 걸킴의 서사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멍게와 나에서 멍게는 은유나 상징이 아닌 멍게 그 자체를 말합니다. 멍게의 유생은 척추 동물이지만 성체가 되면서 식물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간 중심주의의 대환과 미래를 보여주는 존재로서 멍게를 호명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디지털 가상공간의 요소를 활용하여 하나의 몸에서 벗어나 비둘기, 개, 세포, 멍게, 산호, 바다, 우주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몸이 되어 힘과 흐름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를 성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